이제 요한복음도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이제 12월 안에는 21장까지 마쳐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은 아니지만 순서상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소개가 됐는데요 특별히 부활을 조금은 한 여인의 관점에서 우리가 부활의 세 가지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절을 좀 보십시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것은 시간적인 물리적 표현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속에는 문예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면 우리 기독교 사회는 가장 중요한 주일을 얘기합니다 주일 그런데 새날이 밝았는데 아직 어두울 때예요 여기에 어떤 상징을 담고 싶었던 건가 하면 저자는 이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의 소식에 대해서 사람들의 영적인 인식이 어두울 때다 그 말이에요 어두울 때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 이것을 문예적 표현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배경을 시작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부활의 첫날이 밝았는데 사람들의 인식은 아직 부활에 대해서 밝지 못했어요 맹화적 상태에 있었다 그 말이죠 2절을 좀 보십시다 아직 어두울 때의 1절 하반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8절까지 볼 텐데 18절까지 보고 보았으니 보다 라는 표현이 유독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첫 번째 여인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 막달라라는 말은 성이 아니에요 지명이에요 지명 그러니까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다 그 말이에요 사부금서의 기자가 예수님 십자가 주변에 여러 여인을 소개하는데 그 중에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들이 굉장히 많이 둘러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이름이 마리아예요 여러 명의 마리아가 소개가 되는데 사부금서 기자가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가 기록을 남긴 유일한 인물이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활의 현장에 막달라 마리아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을 중심으로 이 부활이 어떻게 세 가지 얼굴로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조명하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오해가 좀 많아요 보통 이 막달라 마리아를 참녀 출신으로 오해를 합니다 여기에는 역사적 오해가 있었어요 AD 591년도에 그때는 구교신교가 나누어지지 않았을 때였겠죠 591년도에 그레고리 1세라는 교황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설교를 하다가 누가 보금의 7장의 마리아와 누가 보금 8장의 마리아를 같은 인물로 혼돈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누가 보금 7장의 마리아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유명한 삼남매가 등장하는 그 마리아가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누가 보금 8장에는 그 배단이 마리아 말고 바로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소개가 돼요 그래서 마리아 앞에 막달라라는 지명, 출신지가 소개가 되는데 그레고리 1세가 설교를 하다가 이 7장의 배단이 출신 마리아와 막달라 출신 마리아를 한인물로 소개를 하는 바람에 이 부활절 기점으로 무덤가에 나타난 이 마리아를 바로 그 장녀 출신의 마리아로 그리고 동시에 일곱 귀신 들렸던 마리아로 이렇게 섞어버려서 오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폐해가 굉장히 커요 사실은 그래서 다빈치 코드라는 글을 쓴 브랜디인가요 그 댄 브랜디라는 사람도 그 얼토당토하는 논리를 근거로 그 글을 잘못된 자료를 인용하는 오류를 저질렀는데 그 책이 어마어마하게 팔렸어요 다빈치 코드 아무 의미도 없는 책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사봤더라고요 게다가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이런 가사가 담긴 노래가 나오죠 값비싼 향유를 주게 드린 누구를 본받아?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다른 마리아예요 그 마리아가 아니에요 이걸 좀 고쳐야 되는데 아직 고쳐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마가복음 16장을 좀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누구에게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 들렸던 여자예요 귀신이 들렸던 여자가 고침받고 나서 주님을 신실이 따르는 제자가 된 거죠 그리고 사실상 결말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하겠지만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총회에서 무슨 미자립교회 연합 집회를 강원도 산골 어느 오지에서 해달라고 해서 하룻밤 집회를 위해서 찾아갔어요 정말 꼴짝이더라고요 이제 저녁 집회를 하고 딱 문에 나섰는데 눈이 그새 거의 발목 위까지 눈이 내린 겁니다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하고 꼼짝없이 그냥 교회에 갇힌 거예요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마을에서 걸어가고 이제 갈 수가 없어서 차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계속 눈은 내리고 그래서 그 목사님 사택 서재 서재라야 옹색하죠 하루만 방에서 하룻밤 부득이 잠을 자게 됐어요 낯선 곳에서 잠이 잘 옵니까 우두커니 서재에 꽂힌 책을 이리저리 뒤지면서 앉아있는데 그 목사님이 들어오세요 아예 어떡하냐고 이동을 못해서 괜찮다고 그런데 그 집에 어린 애가 하나 있어요 목사님 나이가 꽤 되시는데 조심스러워가지고 손 줍니까? 그러면 또 혹시 신뢰가 될 수 있어서 누구냐 그랬더니 아들이래요 그러니까 아주 늦게 아들을 두셨는데 이분이 그 산골까지 와서 목회를 하게 된 사연이 있더라고요 어떤 개인적인 참 아픈 사연 때문에 이혼을 하시고 그리고 재혼을 하셔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담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정서가 목사가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면 참 이렇게 목회를 하기가 눈초리 때문에 소문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흘러흘러 그 강원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산골까지 오게 됐는데 아 이게 소문이라는 게 감출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그 마을에 한 사람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수근수근해진 겁니다 이혼했대 애가 손자가 아니래 사별이래 이혼이래 이혼이래 그러면서 자꾸 말이 도니까 사람들이 뒷담화를 치면서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기 처지가 마음이 아팠던 게 아니라 자기의 이 불행한 한 인생의 단편 때문에 보금이 이 마을에 옳게 전해지지 못한다는 아픔이 사실은 더 그 상실감이 더 컸죠 그래서 어떡하나 어떡하나 내가 이루고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그 동네 무당이 화가 난 거예요 이 동네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못 뛸 수가 있냐고 동네 무당이 그래도 이렇게 같은 업에 종사하는 큰 업 신을 모시는 분인데 아무리 사정이 있어 재혼을 했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못되게 굴 수가 있냐고 그래서 무당이 화가 나가지고 나라도 의리산 교회 나가야 되겠다고 실제 무당이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 무당이 그 교회에 권사가 됐어요 아까 그 앞에서 박수 열심히 치던 바로 그분이래요 그 집회를 하는데 앞에서 누가 박수를 그렇게 열렬하게 치더라고요 징치듯이 막 보니까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 마을 사람들이 정말 뉘우치고 이 무당 출신의 권사님을 따라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이 한번 회개를 하니까 이 영적으로 어떤 같은 영은 아니지만 그 질서는 알잖아요 그래도 질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일곱 귀신 들렸던 바로 그 출신의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주인이 바뀐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오매불망 주님이 내 영원한 구주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믿고 살다가 그 주님이 가장 극형에 해당하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까지 본 거예요 그리고 장사 지내는 장면까지 목격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큰 상실감이 있었겠어요 그 상실감에서부터 이 여인이 부활의 주님을 새로이 만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를 우리가 오늘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몇 절을 보시냐면 3절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여기 그 다른 제자란 이 글을 쓰고 있는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른 제자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죠 그런데 어떻게 자기에게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라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도 약간 대단해요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최측근이 그 두 사람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가서 내가 무덤에 가보니까 돌은 옮겨졌고 시신이 없더라 시신이 사람들이 어디다 옮겨놨는지 나도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잘 미세하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마리아의 인식 속에는 예수님이 죽은 예수입니까 산 예수입니까 죽은 예수죠 어디다 두었는지라는 표현이 예수님을 아직 시신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맞죠? 자 그 다음 절을 볼까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어떻게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빨랐어요 이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베드로는 이때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요한은 훨씬 젊습니다 제가 지난번 프랑스에 가서 오르쉐 박물관에 갔더니 비르낭인가요? 기독교 작가인데 그분이 그린 그림을 봤어요 화면을 좀 한번 띄워주세요 이 그림인데 무덤으로 달려가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 비르낭이네요 비르낭 하늘이 아직 노란색이죠 그러니까 날이 아직 밝아오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앞서 있는 친구가 더 젊죠 요한이에요 그리고 뒤에 저처럼 수염이 난 저분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런데 두 사람의 모습을 유심히 보세요 요한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게 무슨 일이지? 그리고 베드로는 손을 어디다가 얹고 있어요? 가슴에 얹고 있어요 가슴에 그리고 이제 둘이서 지금 아직 날이 밝기도 전인 시간에 무덤을 향해서 지금 뛰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5절 다 같이 시작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는 아니하였더니 네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이 먼저 달려가 놓고 무덤만 이렇게 들여다본 거죠 그런데 세마포가 놓여 있어요 그 말은 무덤이 비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6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 허극거리면서 뒤에 따라왔겠죠? 무덤에 들어가? 어떻게 하니? 보니 베드로는 무덤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먼저 요한은 못 들어가고 어정쩡하게 입구에 서 있는데 베드로는 역시 기질답게 무덤에 쑥 들어가서 베드로도 어떻게 했어요? 봤어요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상황 설명을 좀 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굴 안에다가 시신을 안장할 때 발쪽을 굴 입구 쪽에 놓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굴 안쪽에 놓습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은 시신을 세마포로 싸는데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통짜로 싸는 게 아니에요 이걸 따로 싸요 머리하고 몸을 따로 이유는 머리를 돌 같은 데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고여놔야 돼요 그렇죠? 돌이나 다른 것으로 머리를 이렇게 고여놓습니다 그러면 이 목 부분이 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신을 쌀 때 몸을 목까지 따로 싸고 머리를 다른 세마포로 쌉니다 그래서 시신을 이렇게 누여놓으면 주님이 부활을 했을 때 이렇게 막 풀고 부활하신 게 아니고 그냥 배로 세마포로 쌓인 채로 몸만 빠져나가신 거예요 그러면 그 몸을 쌌던 이 세마포 덩어리는 몇 덩어리로 구분되어 있겠어요? 두 덩어리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몸이 빠져나갔으니까 그 세마포 자체는 그대로 납작하게 주저앉아 있었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본문을 다시 보세요 7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존 스타트라는 영국의 성공의 신학자가 이 부활이라는 논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굉장히 잘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 참고가 되시면 그 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요한은 베드로가 들어가니까 형님이 먼저 들어가서 보니까 그제서야 따라 들어와서 그 상황을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표현 하나가 녹아져 있는데 8절 끝에 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들어가 보고 또 보고가 나오죠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죠 믿더라 여러분 보고 믿었다 무슨 뜻일까요 부활을 믿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마리아가 말한 게 진짜구나 시신이 없구나 그러니까 팩트를 믿었다는 거지 부활을 믿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증거가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자 여러분 잠깐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신약성경을 얘기하는 걸까요 구약성경을 얘기하는 걸까요 당연히 구약성경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신약성경이 아직 기록이 되지도 않았을 때예요 그러면 이 성경은 구약성경을 얘기하는데 구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았다 몰랐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이 여인마저도 막달라 마리아마저도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진 사실에 대해서는 알았어요 인지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부활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아직 인식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됐다고요 안 쉬고 첫날 아직 어두울 때에 뭐가 어두웠다는 거예요 물리적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부활에 관한 인식이 어두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과연 이 상황이 당시에만 있었던 상황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에도 부활을 자유주의 신학자들처럼 의미적 부활로만 이해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건 큰일날 신학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육간의 부활입니다 믿습니까? 육체적 부활이에요 자 이에 10절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 제자는 돌아가버리고 말았어요 시신이 누가 가져갔을까? 어디로 갔을까? 어디로 옮겨갔을까? 이런 궁금증은 있었겠으나 호리라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상상 속에도 인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막달라 마리아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가장 예수님의 죽음 곁에서 오래 머물러 있던 여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자 이제 성경을 또 볼까요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첫째 부활의 현장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울고 있더니 울고 있더니 이게 첫 번째 얼굴이에요 우리가 만난 부활의 첫 번째 얼굴 자 그러면 제가 가끔 이런 질문을 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아니 무덤이 비어있는데 마리아가 울고 있어요 그러면 시신이 있어야 웃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무덤이 비어있다면 부활을 옳게 인식을 한 사람일 때 이게 울어야 될 일이에요?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기뻐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울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울음을 그리스어로 보면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우는 그런 울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울음이 터진 거예요 옹옹 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자기의 존재의 의지가 무너진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흠모하고 내 인생을 고쳐주시고 내가 평생 쫓기로 다짐했던 이분이 이제는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울고 있어요 천사들이 이분이 죽은 거예요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아직도 시신으로 인식하고 있죠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다 14절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네 인기책의 뒤를 봤는데 누가 서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요한의 아주 섬세한 묘사 하나가 우리의 눈길을 끕니다 뭐냐 하면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알았다 몰랐다 예수신 줄을 알지 못했다 보고 있으나 보지 못하는 이 아이러니 현장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의 두 번째 얼굴이에요 보고 있으나 알지 못하는 상태 어떠세요? 우린 늘 주님을 글로 만나고 기도로 만나고 예배로 만나요 그런데 정작 보고 있으나 알지 못하는 신앙의 두 번째 얼굴 그리고 성경을 또 볼까요? 15절 예수께서 이러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 부분은 일찍이 말씀을 통해 설명을 드렸었죠 인류의 최초의 타락은 어디서 왔다고요? 동산의 시작이 되고 그 타락의 진정한 완전한 회복은 이 동산지기이신 예수님으로 회복이 돼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여기서 주여라는 말은 로드 주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극전칭적 표현이에요 그냥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대단해요 여러분 아무리 힘이 센 여자라도 어떻게 남성의 시신을 자기가 옮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만큼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의 지금 죽음이 너무 북받치는 아픔이에요 그리고 너무 그분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라도 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자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마리아야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라보니 히브리 말로 선생님 두 사람의 부름과 인식에는 너무나 큰 간격이 벌어져 있어요 어떤 주석가가 이렇게 글을 써놨더라고요 마리아야 부활의 주님이 이 여인을 마리아라고 이름을 호칭하는 것은 어떤 설명과 어떤 주석으로도 담아내기 어려운 따뜻한 인간적 접근이셨다 그런데 마리아는 아직 이 이분이 계속 누구로 인식되고 있어요 동산지기 예수님이 살아나셨는 줄은 꿈에도 몰라요 그러면서 성경을 또 보십시다 17절 다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네 아마 마리아가 이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 붙잡으면서 우리 예수님 어디 두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가져갈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나를 붙들지 말라 이게 세 번째 얼굴이에요 나를 붙들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터치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였다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자기 못자국과 옆에 창자국을 만지게 했어요? 만지게 하지 않았어요? 만지게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나를 붙들지 말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더 이상 나를 육체적인 인식으로 접근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지금 마리아의 눈물의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마리아의 눈물의 의미는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더 이상 옆에서 가까이 모시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겪지 못하는 육정의 이별에 대한 슬픔이 너무 컸던 겁니다 나를 더 이상은 그렇게 접근하지 말라 나는 이제 부활을 해서 곧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누구에게로 갈 몸이다 아버지께로 가야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지금 온전히 받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구원은 이루어졌어요 이제 이 구원이 아버지께서 받으셔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나를 만지지 말라 붙들지 말라 더 이상 옛 관계와 옛 정서와 옛 삶의 태도로 나를 대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첫 번째 사명을 맡깁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그것이 마리아가 사도들보다 앞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영광을 누리는 반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 사회에서 여인은 증인으로 채택이 됩니까 안됩니까 절대 안됩니다 여인은 증인으로 채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 일부 가운데 이 부활의 얘기는 허구다 이게 진짜 허구라면 여인을 첫 번째 부활의 증인으로 설정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마리아의 증인된 사건은 오히려 부활이 진실된 사건이었다는 것을 오히려 반증하는 스토리에요 어떤 내용을 맡기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부활의 증인입니다 17절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를 부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러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지라 18절 다 같이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여러분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됐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기초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본질적 이유가 선교적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옳게 믿는다면 그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뭘 받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선교적 사명을 받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두 가지를 얘기해요 내가 누구를 보았다 누구를 보았다고 제자들이 가서 얘기했어요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주를 보았다는 말은 뭘 경험했다는 또 다른 얘기일까요 내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얘기입니다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은 뭐예요 아버지께로 올라가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놀랍게도 첫 번째 증인의 역할을 하면서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고 동시에 예수의 승천을 설명했던 유일한 증인이었습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이루어졌나요 그동안 천대받고 멸시받던 귀신 들렸던 전직을 가진 여인에게 이 고귀한 사명이 주어진 겁니다 보금은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유력한 자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보금이 흘러가지 않아요 보금은 이렇게 미천하지만 파란만은 삶을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실이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영안이 떠진 거예요 마리아가 언제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았는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엠마오로 엠마오로 가던 낙심의 고향으로 떠났던 두 제자가 언제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으로 눈떠 바라보게 되었나요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선지자의 글과 이사의 글을 풀어주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러자 그 말씀을 가르침을 받을 때 제자들이 서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분이 그제서야 부활의 주님인지를 깨달았어요 믿습니까 이것이 온 세상의 새로운 출발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밀의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선교적 일생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